반갑습니다. 11월 7일 매매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대중관세 철회 검토 소식으로 미 증시가 신고가를 오늘도 어제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증시는 협상 경과를 두고 관방세로 하락을 했고 일본은 상승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코스피 외인 매수 기관 매도로 강부압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폭풍 매수로 강세를 보인 부분이 오늘 좀 돋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 주들 어제까지 급등을 보였지만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했고 또 HLB가 공매들의 엄청난 공격을 받았죠. 그러면서 급락하면서 HLB 급락이 나타나면서 제약 바이오 주들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로 HLB 공매가 급증하면서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거의 주가 조작 수준으로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바이오 주들도 투심이 악화되면서 하락을 했고 메지오는 삼성 기대감으로 강세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네 번째로 대북 주들이 북미 정상회담 관련 어제 상승하지 못했지만 오늘 상승 흐름을 탔죠.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코롱인더 그리고 나스 미디어가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죠. 그러면서 급등 마감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아모레퍼시픽이 실적 호조 소식이 얼마 전에 있었죠. 그런 이후에 제 성장 스토리를 다시 쓴다. 이런 기대감으로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쿨마호텔신라도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위중 관계 개선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지속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큰 상승 이후에 금일은 상승폭은 미미한 수준으로 마감했죠. 호스닥은 제약바이오주 급락으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바이오주들이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최근 상황에 HLB에 크게 물려있는 공매 세력들의 마음이 좀 급한 그런 상황인 듯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 약세를 보이던 이런 나스 미디어 여론 종목들 실적 호조로 상승하는 부분이 좀 눈에 띈 바루였습니다. 시간대별 흐름을 보시면 거래소 외국인이 2370억 정도 샀죠. 반면에 기관이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2100억 정도 팔았죠. 그러면서 팽팽한 힘겨루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0.07% 오르고 마감했죠. 자 코스닥은 외국인은 외국인은 오늘 많이 팔았습니다. 어제 들어왔지만 오늘 팔아버렸죠. 이렇게 팔면서 400억 정도 매도했고 기관들은 오전에 조금 사다가 결국은 또 매도로 돌아섰죠. 동시효과 때 매도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동시효과 때 조금 땡기고 끝이 났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체 업종 지수 보시면 전기 가스하고 전기 전자와 삼성전자 아주 강했죠. 그리고 섬유여의보 유통업 등이 강했습니다. 음식욕도 좀 강했고 의약품 오늘 좀 약했죠. 그리고 어제 강했던 증권, 운수장비, 기계, 은행 이런 부분들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 부분은 신성장 기업 오늘 그리고 생명공학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좋지 않았죠. 오늘 반도체도 좀 약세였습니다. 제약도 약세였죠. 오늘은 운송 쪽하고 종이, 목재, 의료정밀, 건설, 비금속 이런 부분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지금 신용융자는 11월 1일까지 업데이트 되어있죠. 9조 800억 수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계속 양봉을 그래도 나타내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미중 무역 협상 소식이 좀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면서 오늘 그래도 윗꼬리를 좀 달았지만 양봉으로 잘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좀 흐름 자체가 상당히 강세로 돌아서는 이런 모습이죠. 자 이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발목을 잡고 있던 부분을 좀 떨쳐내면서 주가가 잘 내려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러나 최근에 좀 많이 좀 올라섰죠. 올라서서 조금 뭐 행보 수준 이렇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행보를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겠죠. 특별한 미중 관계에 대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주가가 내려올만한 그런 상황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제약바이오 조정 받으면서 오늘 0.4% 정도 빠졌죠. 자 그래서 은봉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거래량도 좀 늘었죠. 자 그러나 코스피 대비해서 아직까지 위치가 좀 낮죠. 뭐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루 뭐 기본 조정하고 장중 조정하고 또 다시 상승 흐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오일선 터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당히 예측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죠. 외국인들 그리고 공묘 세력들이 이 바이오 쪽에 지금 상당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요런 부분 바로 또 외수 세력들이 그런 부분들 다 덮어버릴지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강세가 아주 힘이 좋죠. 외국인이 400만 주 이상 사고 기관이 200만 주 팔았습니다. 오늘 1% 정도 거래량도 괜찮고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죠. 외국인이 사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아주 흐름 자체가 좋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또 많이 올라서게 되면은 또 조금 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추세 자체는 상방으로 계속 가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외국인이 20만 주 들어왔죠. 외국인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13만 주 정도 팔면서 오늘 보합으로 마감했지만 모양은 나쁘지 않죠. 5일선, 11선 다 올라탄 밑골이 달린 이런 장치형이 나왔습니다. 이제 뭐 조정이 어느 정도 된 상태로 보여지고 이제 다시 외국인의 흐름을 보면 다시 올라설 가능성이 큰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외인기관 상크림에도 나왔죠. 외국인이 오늘 30만 주 정도 팔면서 1.8% 정도 많이 빠졌죠. 미국 시장 오른 거에 비하면 삼성전자는 많이 올랐고 하이닉스는 조정을 보였습니다. 조정을 좀 보였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나면 삼성전자하고 키 맞추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LG전자 흐름이 좋죠. 이제 21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외국인 15만 주 들어왔죠. 기관이 13만 주 정도 팔았지만 오늘 양봉으로 0.6% 잘 올라섰습니다. 여기에 지금 21선 그리고 장기평선들이 위에 있죠. 이런 부분을 뚫으려고 하면 기관들의 매수도 같이 들어와야지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매수 들어오는 양이 상당히 강하죠. 이렇게 차곡차곡 스텝 바위 스텝으로 하나씩 하나씩 전복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대한류화는 이틀 음봉 보이고 오늘 1% 정도 올랐습니다. 많이 빠졌죠.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미중부의 협상이 계속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설 가능성이 아주 큰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6,000주 기관이 9,000주 정도 팔았죠. 자 이런 부분 기관이 좀 돌아서면 바로 올라설 텐데 기관들이 돌아서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셀트리오는 지금 최근에 계속 조정을 하고 있죠. 외인기관 18,000, 16,000 양은 많지 않지만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음봉이 6개가 나오고 있죠. 자 이제 241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할 만큼 했죠. 이제 21선 좀 올라올 거고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마무리가 좀 되면 며칠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 되면은 다시 좋은 흐름을 타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헬스케어 오늘 1% 정도 조정을 보였습니다. 오늘 33일선 부근에서 계속 이제 타고 가고 있죠. 외국인이 6만 4천주 정도 던졌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그런 분위기 그대로 타면서 계속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롯데 7성은 보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기관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기관이 3천주 정도 팔았죠. 외국인이 600주 사고 보합권입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조정을 받고 왔기 때문에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좀 큰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스 미디어 오늘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이 그래도 양호하게 잘 나왔습니다. 시장 이렇게 반응했죠. 오늘 5.8%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15만주 많이 터졌죠. 자 이렇게 터지면서 21선, 33일선까지 돌고 올라섰죠. 수급도 외인기관이 6천주, 4천주 들어왔습니다. 자 나스 미디어는 한 번 이렇게 들어오면 잘 가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가다가 또 이렇게 조금 흔들기도 하지만 한 번 흐름을 타면 실적으로 지금 1분기도 좋았고 2분기도 없고 3분기도 나쁘지 않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 터지고 양복 나온 부분은 아주 양호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투산중공업 0.3% 올랐습니다. 이제 5.1선 부근에서 지금 계속 겨루기를 하고 있죠. 외국인이 6만 사고 기관이 4만4천 외국인이 6만 팔고 기관이 4만4천 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투산중공업도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다 좋죠. 좋기 때문에 5.1선 올라타면 상승 방향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코롱인더 241선을 뚫어내려면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뭔가 호재를 동반한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올 거다. 반드시 호재가 나와야지 이렇게 올려칠 명분 있죠. 그게 실적 발표일이었죠.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 그리고 기관이 14만주 딱 시나리오대로 올려버렸죠. 자 그리고 외국인도 4만2천 들어왔습니다. 실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세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모습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도 추세는 계속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큰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주들 상당히 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그동안 소외해 봤던 종목들은 실적이 잘 나온 부분들 좋은 그림이 나왔죠.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